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우리는 인류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산업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의 길잡이이자 국민의 건강한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건강관리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2년 건강기능식품 법률을 별도 제정 공포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과학적인 근거로 철저히 심사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우수 제조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1988년 설립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 건강기능식품업계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강국으로 도약하여 국가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전세계 선두주자로 만들고자 회원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돕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도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주제 완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국내외 정부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운영하고 불법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지켜갑니다 상시적으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회원사 방문 서비스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며 각종 보고서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정부 산업계와 함께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산업이 탄탄하게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갑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표시 광고 자율 심의로 건전한 광고 문화와 산업의 신뢰도를 확보해갑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법정 교육을 시행하고 더불어 건강기능식품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서의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은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 우수한 전문인력과 고품질의 기술서비스 최첨단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사 능력으로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명실상부 국내 최고의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서는 식품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포장제, 화장품, 수입검사 등의 다양한 검사를 수행하고 건강기능식품연구개발과 기능성원료 개별 인정 및 분석 컨설팅 정보기관 R&D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능식품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와 연구원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열린협회로서 회원사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이 세계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리더로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업계와 혁신의 발걸음을 함께하며 이제는 글로벌 무대로 도약해 가겠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업계에 역사의 것들이